안녕하세요 샤롯데인데요. 제가 오늘 필러스 CC 라운드에 왔는데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조금씩 오네요. 그래도 뭐 쳐야 할지 어떡하겠어요. 오늘은 필러스 CC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골프장에 오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골퍼들도 비슷할 텐데 필러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되게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필러스 CC는 나오는 전에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필러스 CC 부패를 라운딩산에 먹을 수 있으니까 밥값이 어디예요? 15,000원씩 물에 넣어요. 노캐리 3분 후 노캐리 아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너무 간단히 드시네? 비비를 따는 거지. 또 따는 거지. 이런 분위기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매주 먹으니까 더 먹겠다. 아주 괜찮아서 그렇게 바람치고 바람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전 너무 따끈한 거래 다 먹었을 거야. 이거 맛있어요. 어때요? 선생님은 옆에 고추도 있어요. 고추도 뺏겼다. 고추도 뺏겼다. 산이 먹잖아. 고추도 맛있어요. 매주 먹는 고추도 맛있어요. 닭도리탕 맛있어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또또했어요. 이 스프가 굉장히 맛있어요. 빵에 스프에 커피로 마무리할게요. 빵 맛잇이 잘하네. 먹어볼게요. 그냥 스프. 오 맛있다. 그다음에 호박. 호박. 이 스프는 더 하얀 아프고 어서 쓸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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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볶음밥. 계란찜. 불고기. 이 닭도리탕 완전 맛있어요. 진짜. 대구찜. 떡볶이도 괜찮아요. 재료도 많아요. 호텔 조식. 저리 가라. 건강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스츄리. 크로와상 진짜 맛있어요. 스프라고 먹었는데 굿. 신선한 우유와. 그리고. 과일. 그리고 포도 되게 달고. 그리고 좀 시큼해서. 통과. 크로와상 찜이 새콤한 게 맛있고요. 김치도 괜찮아요. 바지나물도 아주 맛있게 먹고. 버섯도 괜찮아요. 그리고 샐러드는 그렇죠. 국수 인기 있는데. 고추 굉장히 아삭하고 맛있어요. 전광찜가 다는 프로. 토마토도 건강. 맘에 들었던 샐러드. 브레쉬. 저는 마요네즈 안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주스도 2종류가 있고요.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같이. 식사하면. 주니까 뽑아 마시면돼요. 라운딩전 호빗을 구폐불에 조기후 이거 완전 진짜 맛있어요